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적근법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병가벌 재고관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당연히 수익률 개선에 따른 경영관리 목적으로 아주 중요하시겠죠. 그 재고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매출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병원 경영하실 때 당연히 적신호가 될 거고 이에 대해서 매출액에 비해서 재료비 비율이 동일업종, 동종과에 비해서 너무 크다면 당연히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수불부로 출력 현황을 세심하게 관리하시겠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항상 출력 현황을 관리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가별 재고관리 특징사항을 몇 개의 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재고관리가 결국은 매출액 비해서 핵심적으로 매출 비율이 조정된다는 것 원가의 비율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병가는 주 진료시에 연계되는 소모품 재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이 항상 어느 동일 업종과 동일 병가에 따라서 누락하지 않도록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요. 청약의과부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보톡스랑 마취제 이런 거 구입액이랑 투입액 누락과 그 수입금액을 같이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고 파악으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이나 콜라겐 같은 경우 주요 소모품이죠. 그 무자료 구입하게 되면 소득 누락 시 당연히 조사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취제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마취제 구입량 조작하고 그 다음에 마취과 의사 초빈 기록을 지워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입금액 누락할 때 전부 다 이제 조사의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상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사와서 그 미용 관련 용품들을 많이 파시죠. 필러나 이제 미용 화장품 탈모케어 같은 것들 이거 물품 관리 잘 하셔서 세무조사 위험을 벗어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은 좀 특별한데요. 그 총 매출액에서 한약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5%나 25% 정도 되니까 이를 벗어나면 재고관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그 경비 조작의 위험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약재 사용량 같은 경우 감초, 단기, 녹용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쓰이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 누락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 임플란트, 브라켓, 크라운 구입내역 당연히 조사하시겠죠. 그리고 치과 기공서나 치과 재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 누락하는 경우 이걸 역으로 많이 환산해가지고 매출 역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치과 의자 대수로 매출 역산한다는 걸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과랑 내과 산부인과인데요. 안과 같은 경우는 먼저 알아두실 경우는 수술용 칼날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 개수를 통해서 매출을 역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나 부품 교체했을 때 관련 견적서들 꼭 확인해 두시고요. 내과나 산부인과는 급여 수입이 아주 높죠. 하지만 비급여 수입 중에서 비타민 주사나 영양제 이런 것들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요. 대부분 모든 재고 관련 세무조사는 똑같습니다. 재고 누락이나 이에 상응하는 수익금액을 누락하는 케이스죠. 이 케이스도 유사한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피부관리실이 거기서 의약품 비용을 구입하면서 피부관리실과 피부과 의원 양측에다 의약품 비용을 계상해가지고 비용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발되지 않도록 항상 회계처리를 유념하셔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고 관련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